안동 성서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폐렴 적정성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사흘 이상 적정치료를 실시한 의료기관 530여 곳에 대한 평가로 안동 성서병원은 2015년부터 2회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기준은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과 객담도말검사, 혈액비행검사 실시율, 항생제 투여율 등 8개 항목입니다.